소리 주세요. 이 얘기. 이거 어렵다. 매야킨. 매야킨. 찌개 끓는 소리. 땡. 딱딱. 정답. 매야킨. 맥주 따는 소리. 땡 아니야. 규보린. 규보린.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. 불. 정답. 어떻게 하셨어? 잘했어. 라면들이는 소리. 불 약간. 무제한 것도 어렵다. 딱딱. 호동이. 아니, 이거는 너무 쉬운데요, 호동이한테? 잘 먹은 교환아닌. 잘 먹은 교환아닌. 잘 먹은 교환아닌. 강호동 아니야? 정답. 강호동이잖아, 이거. 정답. 정답은? 1박 2일에서 강호동 코 고는 소리. 땡 아니야. 저렇게 굴지 않았어? 옥자? 옥자? 옥자 아니야. 동선배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? 살아있는 거 맞아. 돼지 면빠는 소리. 땡. 매야킨. 매야킨. 고라니. 고라니 아니야. 어떤 거에 울음소리야. 정답. 정답. 매야킨. 바다 표범. 땡. 아니야. 고래. 고래 소리. 땡. 아니야. 왜 얼마나 이러지? 규보리. 규보리. 코끼리 소리. 정답. 잘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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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호동 아니야? 잘하네. 이게 코끼리 같다. 이게 코끼리 같네. 가만있어. 이 밑에. 이상민 한숨소리. 진짜. 이거 알죠? 이상민 진짜. 진짜 이래. 이렇게 해야 되나? 그렇지. 매야킨. 매야킨. 매야킨? 매미? 정답. 진짜? 스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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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? 이거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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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춘다. 본인 거라고. 본인 거라고 한 번에. 매미 소리를 매미 박사가 맞추면 어째어. 소리를 잘 해줘야 돼. 잘 들어가야 돼. 잘 들어가야 돼. 보여주세요. 매야킨. 매야킨. 케첩 짜는 소리. 아닙니다. 잘 찾아간다. 마요네즈 짜는 소리. 네. 뭔가 박자도 저 박자가 뭔가 이유가 있어요? 아니, 박자는 이유가 없어요. 없어요? 보니까 이날 박자인 것 같아요. 네. 이날 박자. 이날 박자예요. 매야킨. 매야킨. 컨디션 안 좋을 때 잘라서 끼는 이승훈의 방구 소리. 정답. 맞았어. 진짜. 진짜로? 에이. 시작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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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니 나는 설마 내 깨서 했는데 진짜였어? 희철이는 이 문제를 잘 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해놨어. 자, 문제 주세요. 난 웃기기가 어려운데 난이도가 있어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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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모린. 우리 제작진 웃음소리. 땡. 규모린. 간지럼 타는 소리. 어? 전원주 선배님. 땡. 유미태. 유미태. 귀현이 웃음소리. 정답. 어서 오세요. 혜연이 웃기고 있어. 간사하고 있어. 내가 웃긴다고. 너 저보다 더 갔는데. 참을 때 소리가? 맞다. 아잇. 똑같은 거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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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깜짝이야 슈보린 수다맨 삥! 수다맨 아니야 요 밑에 칫솔하고 양치하고 마지막 과거라는 소리? 아니요! 끝까지 들어 이 X끼들아 끝까지 들어 이 X끼들아 끝까지 들으라고 이 X끼들아 그럼 지금 얼마큼 한 거야? 매앗기! 매앗기! 어? 왔다! 하나! 욕조에 물 빠지는 소리 땡! 끝까지 들어야 된대 유미태! 유미태!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! 땡! 비행기 착륙하는 소리! 아니야! 변기 불 내려가는 소리 아니야 아니야 유미태! 전 튀기는데 뒤집는 소리! 이 소리가? 야 전 튀기는 소리 한번 들어볼래? 유미태! 유미태! 로켓 발사하는 소리? 우와! 그래서 이거 떨어지잖아 다 왔어, 다 왔어 다 왔어 메라퀸! 메라퀸? 자유 X끼들어, 자유 X끼들어 야! 다 왔어! 유미태! 유미태! 106열차! 이거 롤러코스터를 계속 정답! 야! 야 근데 청룡열차 너무 옛날 사람 아니야? 요즘 청룡열차 안 해? 롤러코스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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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오징어 게임 경찬이 표정에서 다 나올 것 같아 메라퀸! 메라퀸! 아기 강아지가 짖는 소리 띵! 이 밑에 요크셔테리어 띵! 아니에요 진짜 나 처음 이렇게 짖어 나도 처음 들어갔어 이렇게 짖는 줄 몰랐어 롤러코스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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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철이 형 강아지 짖는 소리 띵! 유미태! 고양이 짖는 소리 띵! 야 이 대부분 야생이야 하이애나! 띵! 유미태! 치타! 치타오름! 하이애나의 힌트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나 치타 귀엽게 웃어 야 근데 치타가 진짜 진짜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남았는데 1등은 20점 하면 되겠네요 자 규현이 문제는 이걸로 주세요 규현이 잘하지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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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탁! 뭐야 탁! 탁! 오! 잘한다!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탁! 탁! 진짜 잘해 아니 방송반에서 박수치고 난리 났어 진짜 잘해 지금 거의 무성영화급이야 아 진짜?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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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할케! 지금 서울 여기 사람이야 요 밑에 은행에서 현금 세는 소리 띵! 아니야 자 사운드의 타이밍들을 봐봐 시작 그림 보여주세요 자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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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뭐지? 기다렸다 좋아 타자기 같은 건가? 우리 진호랑 희철이는 이거 무조건 알아요 탁! 탁! 패 섞는 소리? 좀 더 정확히 해야 돼 자 탁! 어! 규보린! 규보린? 허투 치는 소리 맞다 정답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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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자가 되고 싶니? 돈을 보고 싶니?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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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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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난 이 노래만 들으면 서현 생각만 나 서현이 여기서 원해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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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가 제일 좋아 탁!